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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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려고? 난 이제 무서워서 기억을 못 하겠다. 됐어. 한 대 사업 결정 맞다. 우리 그러면 뭔가 걸고 안 잘라. 어? 걸고 안 잘라. 머리 안 잘라? 이미 나 머리 자르자. 유글이 화내는 거 못 본다. 유아, 유아, 유아. 유아, 유아. 내가 머리 자르면 이거 줄게. 유아, 유아. 아유, 내가 울 것 같아. 배, 실패. 영재아 대기한 그 방향 Aufgabe can do. 야, 야, 야. 그래요. 야, 야. sperm석아도 낀게 하는 게 아니야. 아빠는 그 게임이 Lisa months ago. 침척이 Organise moms 도전할 만한 Wasinas 민원 Edge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? 이거 아무리 시사방송이라지만 이거 알기를 여기가 패대기를 여기가 패대기를 여기가 패대기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아 근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왜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팬들은 너무 멋있어서? 웃어? 감사합니다 숟가락 두개 꼭 갈아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? 저는 그냥 꿈속의 연자를 좋아하고 너 그럼 꿈에서만 만난 거야? 어? 상당히 안해요 나 지금 힘들 거야 지금 그럼 오빠 정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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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지금 아무리 겨울이라도 아아악 3년쯤 된 그런 유적지라고 하는데 막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고 정말 많은 어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유적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놀러오세요 안녕 아하 생각해보니까 키워미었네 어? 여기다 야 야 말도 꺼내지 마 나 데려가지 마 절대 안가 절대 안가 절대 안가 어? 어? 볼풀인데 상당히 낫습니다 상당히 낫다 상당히 낫다 야 야 야 뭐야 다 공격 야 야 야 저런 저런 아 아 아 진짜야 먹을래? 나 진짜 뭐라고 하는 중이었어 저희도 같이 놀아주다가 이분이 에너지에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와서 이렇게 방 충전을 하는 거였어요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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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왔다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로 나왔다 어떻게 해요 모자이크 처리로 나왔다 어 아 아 아 아 머리로 머리로 두 손으로 아 그렇지 아 아 아 아 좋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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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.. 왜 이렇게 하지? 나는 족발이 없는거지 내가 족발이다 내가 족발이다 비관동독 3 자가이와 용발 동발 재밌긴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정말 나 영화 쓸 줄 모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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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얘기하고 단점 하나씩 얘기하고 끝내줘 어떤 점이 멋있나요 키시는 키구는 되게 섬세한 친구예요 섬세하고 멤버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그렇습니다 단점은 모른가요? 잔소리 너무 많이 해요 두 달 동안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각자 개인 활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없더라고요 동현씨는 아예 하나 또 동현씨가 전화하잖아요 2초 우리를 바로 받아요 맨날 어 그래요? 언제 전화해도 맨날 받고 만나자면 바로 시간이 있고 지금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 되게 신기해요 아 정말 시간 많은 아이돌이네요 아니 제가 반 바쁜게 아니라 네 시간이 날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나요 턱의 무기 아 이제 2부에서 계속 됩니다.